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 & 2, 3 & 4 4, 5 ,6 7 & 8 2, 2, 3 ,4 5 & 6 7 & 8 1, 2, 3, 4 & 5, 6 7 & 8 & 1 & 2 & 3 & 4 6 ,7 & 8 꿍꿍 2 & 4 여기서부터 할게요 좀 전부터요? 여기저기 보이지? 여기서부터 할게요 2, 3, 4, 5, 6, 7, 8